와아... 츄 뭐야 유튜브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방송이야 지나도 그래도 엄청 보고 싶지만 손절 코리안 스톡 가이에서 코리안 롤러코스터 가이 되는 거 아냐? 추월 마요가 같이 뜨면 뭐 먹어야 되냐? 자 후 후 추월 먹을걸 빵먹네사이 놀다옴님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끝나고 들어드릴게요 후 돌려차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구급상자 돌자 하나 쓰자 돌자 돌자 있어야지 전등 브리트 감당되나?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엠 신나이 드어님 감사합니다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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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4시간 강애물을 연다고?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야. 새벽kk煮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한시간 뒤에 어! 지금 중심다?! 2시간 뒤 어! 지금 중심다?! 3시간 뒤 어! 지금 3시간 뒤?! 9시 뉴스가 9시를 알려준 것 같군. 체력 50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잡음 하필 너도 최대 체력이 뜨냐 잘못 봤네 데우스 엑스마키나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봅니다 이걸 이트를? 낙타 치러 왔네 뭐해? 체력 15인데 엘리트고 아씨 성능 확실한 궁은 도마뱀 고리 마요 강화할까? 손절 강화할까? 마요가 더 낫겠지 도쿠 뺄 각오로 간다 안 뺄 수도 있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깰수있게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관절 부수기 분개 넣고나면 관절 부수기가 맨날 들어가기 애매해진단 말이야 천계단 긁혀 정신수양 하나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위험해 보여요 왓처가 좀 위험하지 다음에 정권수양 주면 되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4평? 4평 4평 대신 정신수양 쓰면 되겠지 아 근데 무회랑 4평이랑 또 따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들고가자 너 2단? 왓처가 굳이 템포 생각할 필요있나 어차피 템포는 갖춰질거고 자 하늘아리느금 하 흥 아 그래 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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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을 안해준다는 게 각계의 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외형질먹기 정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겁나 겁나 세네. 겁나 세네. 어차피 포션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먹는 게 낫긴 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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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의 방어. 그러면 그냥... 맞지 뭐... 뭐 죽은 것도 아니고... 맞은 건데... 나꺼 포벨... 라벨 쓰자... 라벨 쓰자... 라벨 쓰자... 라벨 쓰자... 라벨이 쓰자... 라벨 쓰자... 상점 2개 더 볼 수 있네요. 고상은 빠졌는데 상점 3개 더 볼 수 있긴 한데 상점 1개 더 볼 수 있습니다. 상점 1개 더 볼 수 있군요. 왓츠하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손절. 됐어. 어차피 인공물 때문에 심장전 말고는 손절 필요 없어. 하지만 심장전에 필요했지. 말. 과연 추월이 나올까. 내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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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격의 운영 타격의 운영 사사세 나이스 한 점수 지울 것도 없는데 지울 게 없진 않지 지워도 별 티가 안 나는데 성급함 넣고 돌려치 하기 쉬울까 이런데 초월 나오면 뻘짓한 거 된다 전기 제거는 주문도 제거를 안하면 언제 한번 빡친다 제거를 하다가 죽으면 죽을만한거지만 제거를 안했다가 죽으면 억울하기 때문에 거짓같이 드루 나오면 빡치잖아 제거하다 죽으면 욕심이 과했네 하고 끝난다고 아 제거 욕심부리다 죽을래 안녕하세요 에너지 포션은 필요없지 경각 필요없지 근데 경각 없으면은 명상확정이 안되는데 4평을 두번 써야되 상대가 공격을 안하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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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카카가 더... 큰 카카가 더... 위험했다. 모삼을 보내고... 무해 생각을 안하고 되렸네. 돌리마요. 돌리마요. 돌마... 하이랜더? 그래도 돌리마요 해야지. 아닌가 하지 말까? 하이랜더 할까? 방어도 안 쌓일 거라서 돌리마요 해야 되는데... 사실 손가락 같은 거... 손가락 아픈 거만 아니면... 안 해도 잡긴 할 건데... 손가락 클릭 몇 번 더... 수리검은 효과를 못 보네요. 서두르지 마요. 다음에 오세요. 몸풀기... 몸풀기... 고대프... 사부즈... 플렉스... 굴이 앉아있는 벨룩. 펜라님은 미션이 스스로로를 된다고요. 왜 정실수양이 없지? 아 옆에꺼같이 때렸어요 일단. 아 옆에꺼같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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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안 써도 어떡하죠? 하이랜더 고지대사랑 하이랜더 100점에 승천 보너스까지 받으면은 200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